안녕하세요 오늘은 던택이라는 국내에서는 리뷰가 사실상 없는 기종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택의 상급 라인업 클래식 시리즈는 이렇게 가상동 주척으로 큰 스피커 3개가 이렇게 위치하는데 이 중에서 막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키가 148cm에 해당하고 53kg이 될 만큼 사이즈가 큰 중대형급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스피커들이 굉장히 키가 크다 보니까 난쟁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소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가치 있는 고급 중대형 스피커를 이런 가격에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밀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톨브입니다. 높이 약 148cm고요 중대형 톨브이면서 밀폐형 구조로 작은 볼륨에서는 풍성함이 특징이고 큰 볼륨에서는 상당히 얼굴을 많이 바꿔서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솔의 장량은 덩치만큼이나 기본적으로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저역 양감이 밀폐형 치고는 약간 많고 포트형의 이런 규모라면 약간 작은 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거실이라면 약간 저역 양감이 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저역 규모에 비해서 고역의 뻗침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저 볼륨에서 선명함이나 해상력이 좀 빠지는 느낌이 고역에서 좀 느껴지기 때문에 트위터 알가리만 해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로 깊은 맛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다 ATC20과 같은 레벨의 트위터라고 보여요 그런 특성이 좀 엿보입니다 구형에서요 볼륨이 작을 때에는 여유있고 좀 넉넉한 느낌 편안한 느낌 쪽이 좀 돋보이고요 중볼륨 이상에서 10시 방향 이후라면 오디오적인 쾌감과 포드함이 확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좀 뒤쪽으로 물러서는 사운드를 내주거든요 밀평이다 보니까 근데 볼륨이 좀 높아지면은 싹 저를 감싸는 공간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이런 사운드가 나타나는 점 중볼륨 이상에서 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추천층은 중단계의 여유와 큰 스케일을 선호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볼륨을 작게만 듣지 않는 볼륨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해도 큰 볼륨으로 청자가 거리가 말면 볼륨이 굉장히 크더라도 부담은 없거든요 귀에 그런 단독이나 전용룸을 소유하신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단계가 굉장히 저렴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되는데 유명한 기종 쓰시기보다는 이런 기종 쓰신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밀평의 매력과 풍성한 저역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대형계의 면모로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기종입니다 자 외형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0cm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다인 C4가 키가 좀 더 큽니다만 빵이 좀 더 커요 그리고 뒷면에 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마감도 나무도 상당히 좋아요 구형들이 그리고 가상동축형으로 우퍼 2개, 미드 2개, 트위터 하나 5발이 사용이 되는 기종이고 회절방지 패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펠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트위터는 비파제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펠트를 제거해야만 트위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비파제라서 해상력보다는 약간 깊은 맛이 좀 특징이고요 굵은 맛이요 미드레인지도 브랜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비파 레벨, 스캔스픽 레벨의 전후가 다인 정도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퍼가 역시 저는 비파라고 보입니다 이게 다인 우퍼라고 기종이 프린센스나 소버린 같은데 다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인 우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있는데 이 스타일을 딱히 보면은 구조상 비파의 특지형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상부가 초기형인 PCL500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C4000이라는 모델로 같은 모델이지만 인클로즈 형상, 상하부가 조금 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씌워놓은 모습이 또 상당히 멋있는데요 좀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그릴도 굉장히 큰데 철제 프레임으로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끼웠을 때도 이렇게 딱 들어가는 아주 완정도가 상당히 높고 나무 같은 거 오래돼서 부풀거나 부러진 부분 접착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확실히 등급 자체가 다른 스피커라 생각되고요 바이와이어링을 지원하는 모습 보입니다 약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148cm, 58kg, 3kg나 다소 큰 사이즈지만 운반하는 데는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겠고 잡기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약간 큰 사이즈를 부담가시는 분들이 많다 오히려 큰 사이즈를 선호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겠지만요 국내에서는 유명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도 팔기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제대로 된 리뷰가 국내에서는 한편도 좀 없었던 호주 브랜드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좀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맑음이나 뻗침이 다소 아쉬운 고백 밸런스 가지고 있고 되게 작은 볼륨, 8시 방향 이하에서만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넉넉하게 풍성한 사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마르키스의 큰 매력이 나타나지는 좀 덜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매칭이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밀평이고요 구동력 있는 램프가 아니라면 그냥 풍성한 다소 멍청한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다면 파워프라 램프와의 매칭도 좋고 일반적인 거실이라면 수출형 진공간 저는 2, 3, 4 싱글, 서병의 비올레타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리 가장 좋은 쪽에 생각하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제 공간도 엄청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넘치는 장만 세미 간단하게 네트워크 튜닝을 저는 해서 녹음을 한 결과고요 녹음은 K-AV 500i로 진행했습니다 스파이크가 없는 설치라서 스파이크가 있으면 저역 밸런스가 보다 더 향상될 것 같아요 비추드리는 분을 좁은 공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저역 양감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분 볼륨을 중볼륨 이상으로 줄 수가 없는 분들에게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유명 브랜드를 원하고 쉬운 재판매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시 비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공간이 결코 작은 공간은 아니지만 30평대, 40평대의 거실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공간에서도 가까이 해놨기 때문에 약간 어휘용이 상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런 뽀대가 이렇게 규모에서 오는 뽀대가 좀 있거든요 모드오디오 제비로 보는 주관 평가 등급입니다 저의 평가는 크고 멋진 디자인과 만듦사라는 부분에서 A 주겠고요 가격대비 성능비 S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 수준과 만족도 A+, 황금성 C 그래서 종합적인 성능이 A에서 A+,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넓은 분들에게는 S에 가까운 성능이고요 공간 좁은 분들, 볼륨 못 주시는 분들에게는 B에 가까운 그런 성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상위 등급인 소버린이라는 모델이고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크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플래그십이고 던택이 90지기 5년 전후에 나온 모델인데 근래에 프린세스라는 모델은 다시 신형으로 나온 걸로 보아서 소버린이나 마르키스도 다시 나오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넓은 곳에서 할크로베칭을 해외 유저들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전용룸이라든가 공간 넓은 단독주택이나 전용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